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더블 불고기버거, 더블 치즈버거, 붐바스틱치킨, 치즈볼 10만 원 청양고추 Ibogun 시킴 이후 한 번 먹은 룩 치즈버거 국물 너무 맛있다 참기름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고춧가루 바삭바삭 치즈xt 치즈를 너무 przy 거예요 치즈 치즈 arrogante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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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초콜릿 고춧가루 아삭아삭 저의 고추냉이를 썰어볼까요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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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